1일 핫딜에 새로운 영웅이 나오면 1일 핫딜도 바뀌죠. 그것도 똑같이 590. 그것은 이제 보병영웅이죠. 제시카야. 근데 보병같지 않은데? 이렇게 비싸게 팔지는 않을 거에요. 제시카가 공중에서 쌍절봉? 아, 이게 또 먼거리 공격이 아니네. 쌍절봉을 돌리면 4-5초 더 있는 감염자들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히읍이야? 이소룡이야 뭐야? 안전호. 제시카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5.9%의 데미지 감소. 아, 공격을 받을 때마다 최대 3스택 중척 가능하며 2쿠디 공격을 받지 않으면 조건이 있을거에요. 아... 이게... 이게 그거구나. 이게 쌍절봉 스탠더 강파. 제시카는 확률적으로 11,119의 추가 데미지를 적에게 입힐 수 있고 20% 확률로 적에게 스턴... 아, 스턴 두거네. 음... 스턴 두고 오는데? 한 번 해봐야겠다. 이쁘다. 어떤 철학 플랫. 스턴 아픔. 다시 뵙 좀 지히, 진짜... 그렇다. 잘 안되네. 아랫. 당신은 여쭤려는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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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을 그레이 되어서 중요해진 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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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 아, 근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려면 아, 이거 쓰고 있지 않은데 하나, 다 풀렸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바꿔야, 아, 보병이니까 아, 보병인데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버틸 것 같은데 대비 낮아서 여기서 이거 버티면 대박인데 해볼게요 6세대 헌터와 라이더 헌터랜다 헌터와 보병 보병과 헌터 5세대 바카스죠 랩이 낮아가지고 쓰러지겠다, 다리 보니까 오, 피에 흡하네 어허 아직 랩이 낮아서 약하긴 약하다 앞에 나가서 해야 되나 하, 아, 아하 아, 아하 아하, 죽을 것 같은데 약한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애 희읍해, 희읍해 다시, 야하 약한데라서 해볼께요. 4배 낮아가지고. 확실히 레벨 못하네요. 여기면 되겠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모으셨네. 300개. 300개 모자라며. 똘끼님 어서. 사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넓은데 맵이. 땅절곤 돌려. 땅절곤이. 이걸 때린다. 다리를 왜? 스텝은 또 왜 밟어? 니네들 꼭 스텝 밟더라. 어? 아니 왜 스텝을 이렇게 밟어? 다시. 멋있다. 보병. 스테미너도 채워주고. 6세대형. 스테미너 채워주고. 거기다가. 끼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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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흡해. 끼흡하라오. 아 이거 너무 낫다. 레벨. 아 이거 진짜 재밌네. 군사연구소 5성 연구. 보병. 좀 기다리시면 돼. 300개만 뭐 금방. 보병만 해놓고.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요. 자. 약한 데 왔어 이제. 아 이거 뭐냐 이거. 손 뱉는 애 있잖아. 아. 자동. 어. 자동으로 쓰니까. 야. 멋있다. 번들러 살 필요 없죠. 번들러는. 하면 안됩니다. 후회하십니다. 2형님 어서오세요. 하시는건 상관없는데. 100% 후회하십니다. 하시면. 와. 또 죽어. 아. 탐험은 안좋은데. 탐험은 안좋다. 탐험은 원거리가 있어야 돼 확실히. 원거리. 2형님 어서오세요. 3형님 어서오세요. 1형님 어서오세요. 2형님 어서오세요. 2형님 어서오세요. 3형님 어서오세요. 3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번들러는 하시면 나중에 손에 봅니다. 플라즈마 뿐만 아니고. 다른것도 번들로 구매 하시는 분. 초핵가금러.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9후 chaque인 은 어떤 pasar일까요. 예, 해보고 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4형님 어서오세요. 5 landonin. 4형님 어서오세요. 레벨만 오르고 계금만 올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탐험에선 별로다 확실히 6세대까지 나온 데는 탐험은 원거리에 있는 5세대의 고병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본인이 PP도 채우고 원거리니까 얘는 금거리잖아요 이 와중에 스텝 밟으려고 한거 봤어요? 아 스텝 밟어 스텝 밟을 시간 없다 땅 결코 돌린다 웃기는 애네 어... 안돼... 야 이거 죽는다 아... 스텝 밟는 일인데... 확실히 탐험에서는 안좋다 계급을 올려도 별로 탐험에서는 안좋을거라 탐험에서는 확실히 안좋습니다 이제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번들... 번들로 나오겠죠 번들... 번들로 나옵니다 아... 할머니가 포스가 있는데... 아... 아... 대포야? 대포... 힐체어 대포...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할머니... 거기다 뜨개질도 하나봐 뜨개질... 뜨개질이죠 뜨개질 뜨개질 하면서 총을 쏜다 기관총을 쏜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